중팩룩이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1박 8원의 신모 집으신 건가요? 뭘로? 야호! 만타! 약화 걸려도 번개고채는 딜 안줄던네 악할똥캐 맞네 이펙트 펀치 빚쎄 또 띵쎄 제가 뽑을때는 뚝대 컷 완벽한거 봐 이러니까 완벽한 타격이지 나의 체력좀 깎여야 되는데 아깝잖아 너무 많으면 좀 깎았네 깎아줘요 똥카드라니 완타보독이다 무적 아빠형 지불 스넥고 나오는 상상함 슬더슬이 쓰레기 게임인게 아닙니다 쓰레기 게임 슬더슬을 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 변입니다 야구공 컷 어디로 가지? 세모업 상상 나도 별로 살거 없을텐데 상상 왜 완타받는거 아냐 갑니다 맘겜 님 왜 완타 안탐 나쁜놈아 오예 아 시원하다 전기구이 통닭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 같네 홈 홈 홈 아니 근데 왜케 안나오 아니 딴 겨우에 aggi안나옴 에헤이 쓰레기 아니 저거 잡혔으면 잡는건데 에이 인생 에헤이 N53 차례인데 무적 잡히는거 아니면 어림도 없네 근데 무적이 잡혔네 엘리트 갈걸 모든 타격은 완벽하다 하지만 어떤 타격은 다른 타격보다 더 완벽하다 아경동장 옴타 체력 없으니까 상점 가자 심성냐놔 왜..너그 트레인 없어 와 닌타 광기 활박미니에서 나온 신성 쓰면 돼 아니다 악 이력에서 신성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에 쏟아온 신성 좀 강적이네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에 쏟아온 자기력 악 짜증나 자기력만 나와 자기력만 나와 자기력만 나와 자기력만 나와 자기력만 나와 오 딜바 버스네탈 폭탄 맞고 사방 자기력 매드 무비 찍는 중 크크크 매드 무비가 아니라 그냥 매드인데 원천 딜러스 아니 완타 좀 더 줘 인마 왜 이렇게 완타 안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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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광고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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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슈먼 실망 맞으면서 아니 타격 카드 절대 안주네 생강 난생강 자기령 러쉬 실패 하 바참참이다 앗 아니 이게 아니 완타덱이죠 아님 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아이 개같은 게임 진짜 차지가 아이씨 개거지 같네 진짜 모든 덱은 특반자의 골치컬이 덱이다 반박시 노승천 아 내 펜촉 파격 카드 이제야 나오네 이른 아리 쓰고 싶었는데 안가 근데 이제 완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완타덱의 반참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엔토 싸워처럼 개봉강호에서 뭐냐 망할 타락이나 좀 주십쇼 시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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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겟네 자 기허허헛 기허허헛 삼삼삼 희귀 유물을 얻습니다 희귀 희히 유물 설라임 한방에 조개지는 이 수많은 완타보다 0코스트 공격 카드 몸공 박치기가 더 세다는 사실 희귀 아 무서워라 뭐? 물론 와 반피 멍청완탈팽잉 멍청완탈팽잉 아아 뭐? 짜잔 스네코바 참참 덱이었답니다 놀라워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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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플레이어즈블만 있어요? 한국어 플레이어즈블만 있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으아 진정해 도영들아 으아 30딜 잠깐만 이게 뭐야 들어가 미래 아 선생님 미쳤네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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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갓겜 콕콕 빠진다 개갓겜 삼삼삼삼 어어이 第二個 못 찾아라 대체 어떻게 해야 사냐 근데 이제 내 눈임 아이고 강파를 안 써네 화목 3장인데 억가가 좀 심하네 아니지 경수의 섬탑이지 경수의 섬탑이지 경수의 섬탑이지 13힐이라도 해야겠다 사격 다 갖다 버리고 몸박 넣으면 갓댁댁 아 왜 자꾸 이거 저 강화해 꼬라기같은게 라고 할 뻔 아이씨 아이씨 버즈같은 게임 와 대체로 어디간 님들 이건 갓겜이네요 아이씨 전장 하나 더 하자 아이씨 치약 치약은 넘 좋고 저 딴걸 왜 쓴 든든한 원타 있는데 칼인데 칼인데 왜 몸통 박치기하나 칼인데 왜 몸통 박치기하나 칼인데 칼이라 지너 좀 빨리 나와라 칼은 지너 좀 빨리 나와라 사모다 빠졌다 딱 뺀 놓고 1 이것이 완벽한 타격댁 고마워 도마뱀 오리달리나 이연클레드 끝 몸박이었으면 뒤짐